김성태의 쌍방울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이 아니라 도박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8월경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는 제보자는 당시 김성태가 도박으로 수십억을 날렸으며 그 이후 마카오에서 더 큰 금액의 도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지 취재 결과 복수의 환전상들이 김성태를 알고 있었고 김성태가 2019년에 카지노를 자주 찾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성태가 이용한 도박장은 VIP 정킷 룸으로 입장에만 최소 4억 원을 내야 하는 곳이고 칩 하나에 2억 원, 30초에 한 판씩 돌아갈 때마다 4억 원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성태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북한에 준 것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성립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공소장 둘 사이의 대질신문, 언론에 보도된 검찰이 확보했다는 북한의 영수증을 비교하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돈을 건넨 경위와 돈을 건넨 장소, 돈을 건넨 시기, 돈을 받은 사람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돈을 준 것이 맞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이렇게 따로 놀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도박으로 잃은 돈을 북한에 준 것으로 조작했다면 그야말로 국가 존립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동간식 표현대로 수사가 조작이 되어서도 조작으로 진실을 바꿔치기 해서도 안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명분 없는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다. 혐의는 터무니없고 그럴듯한 증거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 존재합니다. 구속해야 할 명분도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봐도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을 빙자한 사냥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계속되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사법 스토킹 사법 사냥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단원컨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멋대로 농락하고 법치를 희롱하고 있는 정권의 폭고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라는 공격에 시달렸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보수 언론의 십자포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불이한 권력은 논두렁 시계를 조작해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찰과 보수 언론에 동조하며 돌을 던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까?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 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의리 없는 정당을 지켜줄 당원은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도 없습니다. 정권의 폭고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당대표조차 못 지키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폭정의 일치단결에 싸울 때 민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할 때 민주당의 희망이 있습니다. 정당의 희망이 있습니다.